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덕충부, 5편 덕충부인데 지난번에 강의한 것이 2장과 3장이었습니다 2장은 백홈 무인의 제자인 정자상가 신도가의 대화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특이한 것은 공자도 굉장히 존경했던 정나라의 최고의 재상이었고 역사에도 높이 그 이름을 남겼던 정자산을 아주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자산은 조그만한 소국인 정나라를 대국 속에서 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정자산이 재상을 하면서 완전히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장자산이 죽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또 자기 바로 형자 죽은 것처럼 슬픔 울었다는 이야기나 좀 뛰어난 정치가였고 공자도 역시 애통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등장시켜서 공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자기 자신만 아는 교만한 인간으로 드러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부, 돈과 귀, 권력을 가진 면 사람들이 거의 다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 같다가 은연중에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백콘 무인이라는 사람은 덕이 충만한 사람인데 백콘이 내가 으뜸으로 혼미하면서 무인, 사람을 구별할 정도로 굉장히 무만무채동이죠 그런 높은 경제에 있는 무인인데 이건 덕이 충만한 사람이야 바로 이 백콘 무인을 등장시켜서 이 두 사람이 스승인데 이렇게 사람이 이 신도가 난 사람 올 달 해가지고 발목이 짤린 병을 발목이 짤린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정자산을 향해서는 너는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같이 공부하다가도 정자산은 내가 먼저 나가면 너가 뒤에 나오고 또 너가 먼저 나가면 내가 뒤에 나가겠다면서 이 신도가와 같이 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거죠 자기 잘난 걸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신도가는 바로 스승 앞에 가면 그 내가 올 자라는 것 발목이 짤린 올 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절로 내 마음이 아주 맑아져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예를 들으면서 바로 덕이 충만한 사람의 스승은 가만히 앉아 있게 돼도 가마가 되면서 정화가 된다는 게 끌고 나온 거죠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도 그냥 술잔을 나누기나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가 한참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왜 만났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되는 만남이 오늘날 또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2장에서는 바로 그걸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정자사이란사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장자 표현하면 실질은 뛰어난 사람인데 바로 부기의 삶에 들어가면 인간의 교만성 때문에 원래 순수한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고 또 신도가는 죄를 지은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게 2장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3장을 했었는데 또 3장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숙삼무지라는 사람인데 이 숙삼무지도 역시 올자예요 발목이 잘린 올자인데 무지인데요 이 숙삼무지가 자기가 발목이 잘라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공자에게 찾아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자가 숙삼무지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발목이 잘라져 온 사람이니까 한문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량해 본다고 그러죠 이렇게 대화로 가면 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가 공부하러 왔는데 비록 지금 왔으나 어찌 그 과거에 순수한 경지에 사람이 미치겠느냐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숙삼무지의 답이 뭐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발이 잘라진 거 올자니까 이 올자 발이 잘라진 것보다 귀한 것이 보존되어 있는 걸 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오히려 힘쓰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랬더니 공자가 아 맞아 너는 뭔가 깨우친 것이 있구나 이제 다시 말해서 죄를 통해서 너는 깨우친 게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자격이 됐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돼가요 그 전에 올자가 뭐냐면 내가 공자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의 그릇은 천지와 같이 폭이 넓을 줄 알았었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했으니까 당신은 궁량이 적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공자 제자들 보고 야 저 숙삼무지를 봐라 저렇게 죄를 짓고도 새로운 마음에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끝내버렸죠 공자와 만나면 그런데 이 올자가 숙삼무지가 노담을 만나러 가요 노자를 노잘등 만나러 가서 공자에 비유하는 게 공자는 지인이 아니더라 그 사람이 지인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러니까 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곡에 매였던 사람이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질곡에 이 질곡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요즘 말하면 최상 규범 또 인이 예지 하여튼 이런 틀인데 여기에 구속되어 참당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숙삼무지가 그랬더니 노담이 무슨 하냐면 다만 저로 하여금 생사로서 하나의 길로 사람이 살아가다 쭉 가다보면 어느 순간에 전생이라면 현생이라면 생이 있고 여러 사가 있는 건데 의식이 생과 사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건 늘 지금 등장하는 문제 생사의 문제가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사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를 하나로 얘기해야 된다 생사를 이래야만이 삶이 당당해지고 죽음의 의미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와 불가 가와 불가로서 일관 하나로 꿰뚫어집니다 가와 불가 다시 말하면 동전의 양면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도 진보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보수가 보는 관점이 있듯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가와 불가가 있지만 그는 하나로 꿰지는 거야 원래가 관점 차이란 거야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질곡을 풀 수 있는 것이 가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질곡의 구속이란 건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논리 규범 틀에 액매이는데 그걸 벗어나야만이 질곡을 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가와 불가 생사도 결국은 한 문제를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건데 이 삶 속에 죽음이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죽음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성고로 내려야 되는지 언제 집행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사는 것 안에서 삶이란 게 그리고 가와 불가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절대 가와 절대 불가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점이 차이란 거예요 그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규범 같은 것들은 규범 같은 것도 역시 하나의 틀 아니냐기야 그래서 그 논리가 돼야만이 이 규범을 벗어나는 세계가 가와됐을 때 마지막에 숙소 문제 뭐냐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인데 어찌 풀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사람은 일상의 이 삶인데 공자가 살아가는 삶은 유용지 삶이에요 이 유용지 삶의 철학은 뭐냐면 끝남없이 자기 노력을 타인에 대한 아닌 또는 치인을 해가지고 남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봤던 거죠 그러나 로담이 보는 것은 이 자연의 삶이에요 있는 거듭 구성하지만 랩뿌라는 거죠 그냥 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형지형이죠 이 무형지형은 로자적인 표현을 쓰면 무위이 무부리죠 무위이 무부리 똑같은 사상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유용지형의 관점에서는 인 이 예지 치인 안인 인이 예지 한 것은 인간사회 조화를 위해 사는 거죠 인간사회 살아가면서 법이나 규범 없이 과연 조화할 수 있겠냐 삶에서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가지고 의식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이런 규범의 틀 속에서 편하게 다스리고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형지형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무용지형이 로담의 세계에서는 뭐냐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가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구속에서 자문을 하면 치인 안인 지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냥 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여기 숙삼무진은 자기 죄를 통해서 발목이 잘라진 입장에서는 이 은근히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로담 쪽에서 가 있는 거죠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보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보다 숙삼무진은 공자가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였다 이렇게 보면 로담에 찾아간 것은 로담의 지인에 가까운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무용지형 쪽으로 숙삼무진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삼편에 덕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로담 쪽에 숙삼무진은 로담 쪽에서 덕충이 된 경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주제 중에 공자와 로담을 생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완전히 나름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또 완전히 인간의 자유를 부유했을 때 완벽한 자유가 다 주었을 때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으면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또 어떻게 될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삼장에서 제시가 되는데 장자는 결국은 이 무용지형 구 속에 없는 사람의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장에 덕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무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로담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했던 2장과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게 될 4장의 내용은 이 덕총부에서 가장 특이하고 매력적이고 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테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테타라는 사람은 역시 1장의 왕태처럼 어떤 이름마 에테타라는 이름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에테타가 이름대 에테타가 이름대 그리고 이 에테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냐면 애공이에요 애공 이 노나라의 애공인데 노나라의 애공은 가장 슬픈 제후라는 뜻인데 20대 초반에 노나라의 제후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사만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사만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롤에 가다가 이 사만이 쫓겨나와서 객지에서 죽게 돼요 바로 공자가 천하주유하다가 돌았을 때 바로 이 20대 애공이 바로 그때 제후였는데도 실권이 없는 제후였던 거죠 사만이 다 듣고 있고 그런데 이 애공이 애공이 에테타라는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테타가 들은 이야기면 애공이 들은 이야기는 에테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부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애테타를 만나면 고치에 잊지 못해 그리워하게 되고 또 부인들은 부인들은 이 애테타를 만나면 부모님께 첨을 내가지고 애테타의 첨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애테타라는 사람은 일찍이 자기가 뭐 주장하는 것도 없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위상주장이라 자기 주장도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화한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하게 사람들 만나게 하면 전부 다 좋아요 남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 전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려가 그러니까 애공이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나겠다 해서 해가지고 에테타를 불러 만나요 그랬더니 몇 개월이 안 되는데도 에테타가 다 정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쯤 되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야 믿으신 자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1년쯤 뒤에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죄상이란 권력을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내가 군나라든 다 쓸어 달라고 너같이 군롱한 사람이 다 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에테타는 그 권력을 받자마자 곧바로 떠나버려 재미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공자한테 뭐냐면 그는 도대체 어떠냐 시하이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에테타라는 사람은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테타라는 이름을 알지만 에자는 슬픈 에자예요 태자는 우오두날 태 지난번에 했지만 우오두날 태 그는 슬프고 슬프고 우오두난 자 슬프고 우오두난 사람 이 말이죠 타는 뭐 그 타 돼야 되니까 에테타는 아주 슬프고 아주 그 이 그 그 뭐야 우오두난 자 그라고 생긴 모습 다 추하겠던 이런 모습을 했는데 이 애공이 이제 공자한테 물으니까 이 공자가 답을 한거죠 그런데 공자가 답을 하는게 뭐냐면 여기도 에테타는 자기가 말을 한마디 안하는데 에테타에 대한 평가를 누가 공자가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왕퇴 지난번 왕퇴할 때 말씀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가서 상대를 꿰뚫어 볼 눈이 있어야 가능한데 장자는 바로 에테타를 꿰뚫어 볼 눈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재미있는게 뭐냐면 장자는 끊임없이 자기 사상이나 자기 놀래표에서의 공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알 수 있는 것은 공자가 당시에 굉장히 뛰어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이 공자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자를 다 듣고 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책에 가면 이 장자는 공자의 제자는 아내 계열의 제자다 이런 책도 너무 나와요 그래서 공자에게 애증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자가 무슨 예약했냐면 그럴 때 하는 게 이 공자가 뭐냐면 이 사람은 미연이신이라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믿어 에테타를 그리고 무공위층이라 그리고 무공위층이라 특별히 공을 세우는 게 없는데 사람은 정말 친하게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경지를 간 이유가 뭐냐면 이어서 가장 중요한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에테타는 제전이면서 덕불행이라 이게 4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죠 이 에테타는 타고난 재주가 온전하고 자기 자신의 덕을 드러내잖아 다시 말하면 자기가 훌륭한 점을 계속 밖을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이 에테타는 마음의 공간이 이게 너무 넓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면 흠뻑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테타 본인은 등장하지 않으면서 바로 이 4장은 공자를 통해서 에테타를 갖다가 평가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공자의 이야기 듣고 애공이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는 공자의 제자 중에 민자 민자근인데 민자근이 효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공문 10절인데 민자근의 이름은 손이에요 민손인데 이 공자의 제자한테 자기 깨달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에테타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공이 내가 깨닫고 본인이 바르고 이런 것이 정치의 핵심이구나 세상이 이런 것 이시구나 하면서 민자근한테 이야기하는 거로 이 4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애공이 공자한테 말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민자한테 전한 거로 끝나는데 그 좋은 내용이 뭐냐면 에테타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테타가 충만한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4장 전체 주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본문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